네, 우리 용희문화학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저도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왔습니다. 어떻게 준비 다 됐죠? 멋지게 하실 수 있죠? 대장 안 하시는 분은 더 멋지게 하다 그러나? 자, 우리 화이팅하다는 의미에서 제가 하나, 둘, 셋 하면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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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! 자, 연습 한번 해볼게요. 자, 뭐요? 하나, 둘, 셋 하면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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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해볼게요. 연습이야. 자, 하나, 둘, 셋! 화이팅! 안 들렸구나. 다시 할게. 제가 화이팅이라고 크게 할지 작게 할지 몰라요. 제가 뭐 아나운서지만 말을 조그맣게 할 수도 있고 작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집중하는 뜻이에요. 아시겠죠? 네. 네, 핸드폰은 다 진동이죠? 네. 막 띠니띠니만 울려버린 제가 막 춤을 출 수가 있으니까 소리 울리면 안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마지막 리허설 하나, 둘, 셋 하면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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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고 하겠습니다. 자, 준비. 하나, 둘, 셋!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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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자, 이제 그러면 멋지게 한번 출발해볼게요. 네. 히히히히히히게 해. 히히히히히게 해. 히히히히히게 해. 그래서 저희가 그걸 또 중국의 레이터가